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안면 거상술이라고 하면 이 안면 그 얼굴에 이거 안면에 절개를 해서 얼굴 이렇게 땡기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마 거상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에 절개를 하여 이마를 땡긴다고 생각을 하듯이 눈썹 거상술이라고 하면 눈썹에 절개를 해서 눈썹을 위로 당기는 방법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게 됩니다 왼쪽이 안면 거상술이고 오른쪽이 이마 거상술인데요 절개 흉터가 보이지 않게 하려고 안면 거상술은 귀 뒤쪽과 옆머리 안쪽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고 이마 거상술의 경우 머릿속 안쪽으로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수술을 하였었는데요 1990년대 중반 내시경 수술이 성형외과에 도입이 되면서 왼쪽과 같이 머릿속 안으로 이렇게 구멍만 뚫어가지고 내시경 기구를 삽입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왼쪽의 그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나 오른쪽의 관상절개 이마 거상술의 경우 눈썹이 거상되는 것 이상으로 헤어라인이 위로 올라가면서 얼굴이 커지는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상단의 글자를 보면 코로나 브로우 리프트라고 하여 관상절개 눈썹 거상술이라고 쓰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수술이 이마 주름을 펴는 목적도 있지만 눈썹을 리프트한다 라는 개념이 강한 수술인데요 사실 성형외과를 정공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수술명이 눈썹 거상술이니까 이렇게 눈썹 부근을 절개하여 처진 눈썹과 눈꺼풀을 거상하는 수술인가 보다 라고 하는게 당연한 이치겠습니다 왼쪽에서와 같이 눈썹 위에 빨간 부분을 절제하여 떼어내고 나서 위아래를 봉합하는 수술이 스프라브로우 익시전 즉 눈썹 상절개 오른쪽과 같이 눈썹 아래쪽의 피부를 절개해내고 꿰매는 수술이 서브브로우 익시전 즉 눈썹 하절제술인데요 그러면 빨간선 안쪽에 절제해낸 것만큼 아래쪽에 그 처진 눈썹이 하늘색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또한 그 파란색 화살표만큼 위에서 반이 내려오고 아래에서 반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지구 중력의 영향에 의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줄다르기를 하는 것처럼 파란 방향으로 많이 내려오고 하늘색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즉 눈썹 위 절개를 하여 눈썹 거상술을 하면 하늘색 화살표만큼 눈썹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흉터가 많이 남기 때문에 흉터가 눈썹으로 가려져 잘 보이지 않게 되는 눈썹 하 거상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때 빨간 부분의 주름살을 절개하고 제거하여 꼬매게 되면 왼쪽과 같은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 파란 화살표와 하늘색 화살표의 벡터 방향이 생기게 되는데 왼쪽의 눈썹 상 절개일 경우 눈썹이 올라가는 양이 하늘색 화살표인 만큼 것에 반하여 오른쪽 눈썹의 경우 올라가는 벡터의 힘은 전혀 없고 내려가는 힘만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발생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늘색 화살표만큼의 눈 덮임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눈썹과 눈이 가까워져 사나운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부작용은 눈썹이 내려감으로 인하여 헤어라인부터 눈썹까지의 거리가 멀어져 이마가 더욱 넓어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마가 넓고 눈썹이 눈과 가까운 얼굴 비율은 이와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관상학에서도 눈썹은 눈을 가리는 흉성이므로 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니만큼 성형수술로 이러한 비율을 촉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왼쪽의 젊은 얼굴 비율과 오른쪽의 노안 얼굴 비율을 보면 나이가 들면서 눈썹이 낮아지고 이마가 넓어짐으로 동안 비율이 되려면 눈썹이 올라가고 이마가 넓어지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많은 70대, 80대 연령이 많이 들은 노인에게서 이와 같이 이마에 절개를 한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 면적도 줄이고 눈썹 거상도 하긴 합니다만 이는 이러한 수술 방법은 흉터가 많이 남는 동양인에게는 저깝지 않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박현성형외과에서는 눈썹 거상술과 이마 축소술을 동시에 수술하는 이마 축소 거상술로 눈썹 거상을 하면서 이마를 넓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썹 아래쪽 눈썹 밑을 절개하는 눈썹 거상술로 눈썹이 거상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리어 눈썹 거상술을 해가지고 눈썹과 눈이 더 가까워져서 인상이 고약해지고 이마가 넓어지지 만큼 눈썹 거상술을 하기 전에 본인의 얼굴에 이 수술이 적응증이 잘 맞는지 내 얼굴과 이 수술과 어떤 사람은 이마가 아주 좁고 눈썹이 아주 넓은 사람이 간혹은 있습니다 간혹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눈썹 하 거상술을 하게 되면 눈썹이 조금 가까워지고 이마가 조금 넓어짐으로써 비율이 맞게 되는데 내 얼굴이 과연 그런지 그러한 적응증이 눈썹 하 거상술과 맞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수술을 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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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